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,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 3가지 보험을 지원합니다.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. 다음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단체보험입니다. 사망, 후유장애 등 총 6개 항목을 지원하며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지만 공유 자전거 등은 제외됩니다. 마지막으로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풍수의 보험을 지원합니다.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가입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소상공인 등이며 주택 침수 시 최소 400만원, 상가 공장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피해 발생 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